일어나, 날이 환하게 밝았다고 일어나 그러니까 솔선이잖아 근데 수범이라고 부른다고 솔선 솔선수범 널 못 버리겠다 핵심 설마 미니 어젯 조선 아냐 스셉 시키지 아냐 형 놀러 한 번 왈 시키기 모든 식구도 침 임 이침 처음으로 형편한 부모님 못가?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이러는 거예요? 어, 야아아아아아 불안해, 그럼요 자, 오케이 자, 오케이, 당신 무릎의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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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엄청 좋아요 못하는 놀이기권은 아직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오래 썼습니다 무릎의 툴툴 도망쳐! 한 번 더요! 주세요! 저거 빨리 해주세요! 더 빨리 해주세요! 자, 커피차 쏘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혜윤의 친구 김보라입니다. 혜윤아, 우리가 25살 때 봤나? 24살 때 봤나?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씩씩하게 혼자 잘 견뎌내주고 잘 잡고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우리 언니 짱! 왜 저래? 뭐라도 불러줘야지. 류산재 생라이브를 코앞에서 듣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소리. 생일 축하합니다. 언제 넣었어? 이거 뭐야? 열어 보던가. 뭐라 그럴까? 좀 더 있잖아. 뜨고, 너무 좋아하고, 행복하고 이런 표정을 하고 싹 주면 됐어. 예뻐서. 옆으로 가서 할까요? 옆자리로 와요. 옆자리로 와요. 옆자리로 와요. 옆자리로 와요. 내가 해줄게 하고 싹 옆으로 와서. 거의 다 됐어. 웃고, 영광의 날이 있었어요. 너무 추워? 괜찮아요? 지금 패딩코 있어서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? 걱정될까? 동영상이었죠? 동영상이었어. 펄 벗고 잘 수 있겠다. 미치네요. 사람 미안했어, 그동안. 나 때문에. 저희 사실 사이 되게 좋습니다. 되게 좋은데요. 사람 미안했어. 막, 막 홍삼 챙겨주자고. 그러니까. 고생한다고. 아, 그렇지. 그렇지. 그리고 컷 타면 항상 트럭 태워주지. 그 트럭. 그 하얀 트럭. 그 하얀 트럭. 다 뒤에 태워서 가고 모시고. 엉따 틀어드리고. 카펙 챙겨드리고. 히타 틀어드리고. 촬영장까지 못 찾아드리고. 다 했습니다. 저희 혜윤이 팬 여러분들.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. 사실은 사이가 좋답니다. 좀 즐겼어야 돼서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찔린 배 쪽을 보면서. 이제 보는 걸 조금만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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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찔린 배 쪽으로 가요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세겠지. 야, 야, 야. 나 너무 아파. 아, 로케입니다. 아. 아, 오케이. 이렇게 들어오고 가요? 네, 밑에로. 가요? 한 번만 다시 가보자. 마지막 표정만 잘 살면 돼있죠. 손재야! 손재야! 이거 보는 게 너무 짧아. 카! 다시 한번 볼게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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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머리카락 잡아. 카 놓겠습니다. 됐지? 자 다음 팀. 지진 거 같지 않아?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예쁜 것들도 보고 구경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새롱이. 놀러 오세요. 사진 찍어. 이 소리 웃는 건 또 처음 보네. 정말zzleom rpt 우는 것까지만 못 봐가지고. 웃는 거를 난 본 적이 있어. 웃는 거요? 오늘 좀 봤지. 웃는 건 태엽이 cop 다 찍고. 이런 거 내가 따지면 없는 거 잡는? 없는 거 잡는 하당만 누구도 여기서 만약에 너가 크게 하면 되는데 그릴까봐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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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들려 행복한 파트에서 이거 맞아? 이거 맞아요? 다들 되게 행복해 하시네요 저는 야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편집점 만들어줘 너 그거 할 줄 알아? 단리빨 플러스 제가 볼게요 한 번 오빠 한 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꽤 많이 안 했네? 한 여섯 개 보이는 거 같은데? 이렇게 된다니까 아 근데 안 오실 거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한실이었으면 진짜 떨어지잖아 그렇지x2 어 죄송해요 괜찮은데? 이 여섯 개 DEV Q. V-2. Q. V-2. Q. V-2. Q. V-2. Q. V-3. Q. V-2. Q. V-2. Q. V-2. Q. V-2. 제45회 흥용영화제 Q. V-2. Q. V-2. 댕룡은 댕룡 아닙니까? 댕룡입니다. 댕룡입니다. 백룡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품은 아이저 따카쌤 축하드립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한 번만 다시 한 번만. 이제 좀 흔들려서. 어떻게 할 때 난리 들어야겠습니다. 할 때 바로 들어갈게요. 네. 한 번만 다시 한 번만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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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물 한 잔만 맡아주십시오. 너무 힘들어요. 물만 괜찮아? 어떡해. 진짜 어떡하냐고. 어떡해. 마지막입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내가 그 무당 돌팔이랬잖아요. 이 정도 우연이면. 하늘에서 엮어주는 수준 아닌가.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. 그렇게 사는 건가요? 오. 세드 엔딩이네. 해피 엔딩 좀. 뭐라고.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. 이 영화.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. 더 좋은 기획서. 더 좋은 감독 작가 작품 많잖아요. 뭐라는 거야. 좋은 기획서. 좋은 기획서. 좋은 기획서. 좋은. 감독 작가 작품 많이 들어 올 텐데. 네. 앉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응? 앉는 게 있어서 지금. 약간 뒤로 가려고 하는데. 약간 이렇게. 네. 이게 좀 어렵네. 이렇게. 딱 쓰러지려고 하면. 탁 잡으면서. 이거. 탁 잡으면서. 남애들 잡으면. 이쪽으로 뒤로 확 넘어지려고 하니까. 전체적으로. 보호하는데. 뒤를 안 부딪히게. 이렇게 막는다. 딱 와서. 뒤에서 이렇게 탁근하는. 이렇게. 이렇게. 앉아도 되죠. 이렇게 앉으면서 탁근하는. 좋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따가. 뒤로 이렇게 확 가니까. 머리 좋습니다. 머리 좋습니다. 머리. 물어봐. 잘 잡고eye. 뒤로 먼저. 이게 왜 이렇게. 가려줘. 보고 눈 마주치고. 좀. 검색하니까. 보호도. 이게 잡혀 있어서. 잡혀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. 다시 이렇게. 탁 넣고. 안 질렸는데 다시 덜컹 간다. 그랬는데. 뱉 더. 예. 2. 앞뒷. 9. 10. 1. 10. 눈물이 흐르면 안 되고 그룹그룹그룹그룹으로 오리를 줘야 돼 그냥 빨갛게 아 네 끌었어요? 네 끌어주세요 네 한번 끌을게요 네 좋습니다 갈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